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7절에서 1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석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 근거에서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높이십니다. 의인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술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10편 75편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표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벳이 영장으로 알다 셋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알다 셋이란 말은요.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자인 이 아사벳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알다 셋에 맞춰서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는 그런 중심과 그런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떠나있던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5편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믿음을 이 아사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다스려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는 보면요.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의 날이 임박한 사실을 노래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 10절에서는 보면 그날의 악인은 낮아질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5편은 이 세상을 공유로 통치하시면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감사의 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 또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요. 알다스 헷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 아사비의 기도가 아사비의 감사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의인을 높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의로신 성삼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삼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393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성삼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온통 불의로 가득해요. 장세의 이 3장 문제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세의 이 3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불의한 삶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온통 불의로 가득한 나를 예수의 소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한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오직 성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10편 119편 137절에 보니까 의로운 하나님이라 표현했습니다. 여하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르신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어요. 불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 의로우신 성부 하나님이요. 불의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의 소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소리도 성자 예수님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소시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소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온통 불이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자라고 대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의로우신 분이세요.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소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로우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의로우신 성사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소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말은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로마스 8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바로 성사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불의했던 우리가 성사미 하나님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주할 수가 없어요. 흑암도 감히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의로우신 성사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신분 또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인에게 높여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높여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전적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신분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인된 신분 또 높여주시는 권세 가운데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응답 주실 주님께 강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정한 기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또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요. 의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언약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약이 이르면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한 기약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 주실 응답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데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해요.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온종일토록 언약을 주신 말씀 강단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7절에 보니까요. 의인을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누구를 낮추신다고요? 악인, 불의한 자는 낮추신다. 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를 높이시리라. 여기 저는 바로 의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 바로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높여주신다.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악인들의 뿔은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뿔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권세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교만한 자들의 이 뿔을 꺾으신다. 이 뿔을 꺾으신다. 다 베어버리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의한 자들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뿔을 높이 드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요.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세상 수많은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위해서 의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가정, 교회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의 형평과 처지에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일생을 두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봐도 많은 문제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도 겪으라고 한다면 절대, 도저히 겪을 수 없다 그럴 정도의 어떤 문제도, 사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글소를 보내주셨어요. 그 글소로 말미 아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의론자로 이렇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또 최고로 높여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의 형편, 처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계셔서 한 과정에 이렇게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면서요. 최고의 높은 자리로,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운 자가 맞고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의로운 신분 권세를 가졌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게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아삽은요. 본문의 저자 아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삽은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감사합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서 응답해 주실 그 시각이 가깝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기억을 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응답이 가까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평생 자신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높이고 자랑해야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에도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파하며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자랑해야 될 영원히 전파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요. 그 그리스도를 선파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